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단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하원 운영위원회가 합의안을 7대 6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야당인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의 난항이 예상됐지만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정적인 초기 장애물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2025년까지 부채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